도커야 어딨어? 도커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커 너 잘 나와 개개인 티저 우리 잘 봤어 내가 그렇게 깨방정을 떨 줄 몰랐어, 도커야 나 멋있게 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 도커야 근데 그것만 나오더라, 도커야 거의 악마 편집이었어 아니야, 악마 편집 아니야,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도커가 맞았어 멤버들은 내 팀이 아니야 멤버들은 내 팀이 아니야 처음으로 파란색 파란색 베레모를 썼는데 아니야, 승민 씨 아까 리허설 때 정말 멋있었어요 바로 그 눈썹까지 딱 이렇게 내려왔을 때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 리허설할 때 제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감독님분들도 앞에 다 웃으시고 다 빵 터졌어요, 보고 있는 다른 가수 이 손은 뭐지? 이 손은 뭐지? 이 손은 뭐지? 이 손은 뭐지? 뭔가 내 손 맞다 이거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사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트 하트 가만히 있는 애도 항상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트 안녕 여러분 오늘은 최생일이에요 자, 제 핸드폰에 저랑 창민이 형 귀엽지 않아요? 생기게 나왔지만 창민이 형이랑 같이 찍었으니까 정말 기뻐요 이거랑 정민이 형 이거랑 정민이 형 여러분은 셀카를 찍는 장소입니다 셀카를 찍는 장소입니다 셀카를 그릇이에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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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요 이건 리허설 영상이야 어제만에 제가 cache后해요 에의 ähnlich 쑥쥐야. 볶아먹는 쑥쥬쑥밥. 나 쑥쥬남을 좋아하는데. 자, 빨리 넣어줄까? 들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네, 안녕하십니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스트레기재 한민성입니다. 네, 아민성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빨간 유치와 파란 유치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예 씨가 직접 설명을 해 주시겠답니다. 근데 네, 그걸 내도 모릅니다. 네, 가자.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그게 나왔다고. 왜요? 너네들 촬영할 때 웃을 때, 봐봐. 진짜 웃기고 있었는 건가요? 저만 아는 몰래카메라 시작할 건데요. 좀 이따 미니 팬미팅 때 스테이분들, 스테이들이랑 같이 이제 인사를 하고 어, Q&A를 봤는데 Q&A면 마지막 쯤에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를 제가 들고 그러면 장빈이 형의 몰래카메라를 제가 성공시키는 거죠. 지금 멤버들 저 빼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또 딩고에서 한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안녕. 딩고, 딩고 보고 있어, 딩고. 지켜보는 사람인가? 그렇게 무섭게 지켜보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물 마시고 있지? 밥 먹어? 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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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에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토커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토커야. That's you. You. My face. My face. My face. Let's go. R, 2, B, 4. 진짜야? Here we have Stray Kids. Let's go.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Stray Kids입니다. Yeah, I'm good. 모으니야, 고. 모으니야, 모. Go. Let's go. 오늘 처음 놀라웠죠? 아 근데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약간 없던 무대가 약간 떨렸던 거 같아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장민이 형에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지도 않고 그려야 되는 걸 그랬어요.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스테이키즈 동반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화이팅! 예! 예! 제가 지금까지는 진짜 가장 소중한 생일인 것 같아요. 와! 와.. 이제 밑에서 스테이가 쇼가 되는 그럼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 고마라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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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이름이 뭐예요? 김승민이요. 김승민이요? 네. 하이현 씨. 김승민이라니까요. 김승민이라고요. 내 건 내가 쓸 거야. 이 08. 너 왜 이렇게 생일이 귀여워. 미안해. 생일 마저 해도 귀여워. 010208. 김승민이요? 어.. 저.. 양.. 양망유. 아.. 양망유. 아.. 0812 인기가요. 이렇게.. 아이엔 회원님. 이렇게.. 사이리스야. 사이리스야. 너 뭐 아니에요? 나? 어? 창민이 형 규격이 생겼어요. depart. 예에에에에. 할머니 상어! 뚜루뚜뚜뚜뚜뚜 상어, 상어. 아빠 상옷 Frau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엉 이거 등극성있는데 이거 누구도 좋아 너무 아까 오 colors 나 애들이 중봉을 씌웠거든 할머니 상어 기다렸다 기대, 기대, 기대 음악방송 활동, 첫 주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쵸? 김우 형은 잠들어버렸네 어디 가고 있어요? 댄스하이너를 가고 있습니다 인기가요, 오늘 무대가 정말 예뻤어요 세트가 진짜 세트가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뻤어요 오늘 인기가요에서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먹었지 인기가요 샌드위치 예 오랜만에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예 그렇다면 댄스하이너 자유스파이 여러분 예스 드르르르르르 드르르르르르 오 오 오 오 오 아, 놀랐다 진짜로? 말도 안 돼 뭐? 뭐 하는거죠? 네 에서 먹겠다 하하하 하하 하하 선물 세트네 네. 다 치세요. 아니. 안 빠져. 나 이러고 나가라고. 우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끝나고 뭐한다. 우리 혜인을 만나야 해. 나 먹고 싶단 말이야. 뭐 할 건데? 더 커야 오늘 나의 소중한 에어팟과 작별 인사였지. 너무 슬퍼. 근데 나는 작별 인사 아닌데 물에 돌려버렸어. 아셨어. 그거 또 작별 아닐까? 불쌍한 이별이야. 이제 말이 안 나온다고 말을 못하는데. 형은 이별이지만 난 사별이야. 근데 에어팟은 가셨다고. 아니면 보낸 거 아니야? 익사하셨구나. 나 옷 한 벌 옷 입히고 가셨다고. 옷 한 벌 옷 입히고 차가운 물속에. 그 옷 300원짜리밖에 안 하는 그것도. 정말 차가운 물속에. 얼마나 추웠겠어. 맛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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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에 죽는 거야? 그래 다 같이 죽자. 파인애플을 먹었으니? 트로피카를 뼈가 오면 트로피카를 굉장히 수원하니까? 그럼 이 녀석도. 그러면 이 창구도. 이 친구는 나중에. 와우. 이거 뭐야? 파인애플. 이러면? 오 마이 갓. 나 볼 수 있어. 나 볼 수 있어. 나 볼 수 있어. 죽지 마.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가. 스트레이크 지성아 화이팅! 하나 둘 셋. 굿! 하나 둘 셋. 굿! 굿! 근데 여기보다. 낮았지? 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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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택배 3원으로 하자 배송 준비 완료 발송 1분 이 바... 뭐야 오늘은 내가 1번인지 기대해 선물 배송 완료 스테이를 만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